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네, 오늘 팬이 만든 무대의 주인공이 바로 저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를 위해 정성이 담긴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정말 완전 완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의견을 모아 모아 모아서 더욱 풍성하고 멋진 갤럭시 무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 무대의상은요. 창원에 사는 한상현님이 보내주신 의견대로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화이트 의상을 입고 헤어메이크업은 대구에 사는 조수민님이 보내주신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셋 다 레드립으로 섹시포인트. 어쩜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느낌을 아이디어를 내주셨을까요? 네. 저희 갤럭시 무대는요. 정은영님이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개개인의 표정이나 감정을 잘 담을 수 있게 단상에 올라서서 춤 없이 노래해주세요 의견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도 춤 없이 노래하는 무대는 처음이라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무대 영상에는 정말 갤럭시에 와있는 듯 은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 섭천군에 사는 김재림 양이 보내주신 팬무대비션!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바로 주희가 깨끗이 기다렸습니다. 진ик오, 밝은 버전으로 하는 건데요.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밝은 버전으로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쇼챔 팬이 만드는 무대에서 보죠! 안녕, 기다렸어. 팬분들의 의견을 모아 모아 만든 저희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맙습니다. 다르가는 별 춤추는 심장 시간이 되었어 나만 아는 우리의 비밀 쓰러지고 안녕 기다렸어 날 데려가 June to the galaxy 끝없는 emergency 길 어둠 속에 빛을 내는 universe 낯선된 너를 감겨줄래 따뜻하게 말해줘 좋아 안 줄어들 난 오직 멈출 수 없는 너의 이끌리 어둠 어둠 예전의 봄 곁에 기억 못든 끝이 없는 어둠 속에 찾은 하나의 빛 사랑해 내일은 나의 빛 눈이 터지면 어두운 공간 어둠 속에 이건 대사부 나를 아는 사람도 아무 누구도 없는 이 고향에 내 기분도 편안해 날 찾아온 듯 눈이 터지면 눈이 터지면 눈이 터지면 눈이 터지면 날 데려가 June to the galaxy hey hey 끝없는 emergency 길 어둠 속에 빛을 내는 universe 낯선면 우리 나를 당겨줄래 이제 안녕 기다렸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